이제 많이 나가야지 아니 많은데? 수영이 형, 머리도 찍어줘야 되겠다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난다 어때요? 오랜만에 여기 앉으세요 보여요? 메이크업? 네 메이크업에 신경 잘 안 보여요 아 여기 있어요 생선지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로 잘 살리고요. 재밌는 팬미팅이 있었습니다. 많이 봐주세요. 잘 보셨죠? 바로 직접 주인공부를 받아보겠습니다. 고잉 고생의 팬들, 마이피들 나와주세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잘 나왔어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